짠! 짠~! 찐나게 따뜻한 찐따들! 오늘은 예고할대로 CEO 터리를 해 보려고 해요 일부러 세로 생긴 편의점으로 왔답니다 어디냐고요? 저는 일단 돌아 보고 추천할만 하면 말씀드릴게요 저기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хоть 계산하려고요 아 됐고 방송하시는 거예요? 안 되면 사서 나갈게요 저기요 앉아계시라고요 직접 제 손으로 가져와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최 вып, solutions 손님? 스티니오플리점 만관구 만사구 나는 스태프피 모든 게 하나 스태프피 무슨 웃을걸? 저기요! 죄송한데 저희 촬영 잠깐 해도 될까요? 테라스에서 짧게만 찍으려고 하는데 아니요 안 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안에서 편하게 찍으세요 손님 2배 3배 4배 2배 4배 2배 4배 2배 4배 2배